제일 중요한 곡을 못봤죠 스탈라인 뭘까요? 마리아 네트 다음 곡은 마리아 네트 다음 곡은 마리아 네트 이렇게 전화하지 마 더 기대하게 돼 올 거 아니잖아 그런 나아 습관처럼 찢어와 나 갖고 가지 마 다 끝났다면서 내세워 만져나 눈도 탈라라 넌 흔들끼러서 넌 흔들끼러서 넌 흔들끼러서 이 변벅에 노랑말로 있어 말해봐 넌 이게 참 믿리라 봐 이 날의 웃기 질구 모습과 이념을 봐 가슴이 내게 일절이 끌리고 끌려나 끊어낼지 못한 집 긁흔들끼러 아직도 네 손에 난데 다까디따 또 내 눈에 홀 너네 미 Spot 이 날 내 눈에 칭 시절 너 아직도 네 손에 난데 다까디따 다까따 다까따 버리면 좋게 만들기 안 돼 너 내가 인생에서 좀 빠져줘 흔들린다 싶으면 날 앞서도 미련 내가 버릴 거면서 질러와 아주 흔들린다 넌 흔들린다 넌 흔들린다 넌 흔들린다 말해주고 있어 말해봐 넌 내가 웃음이야 날 봐 그날 날 묶인 흔들린 곳으로 인형을 봐 여전히 내게 흔들린다 흔들린다 끊어내지 못한 질 흔들린다 아직도 네 손에 넌 흔들린다 다시 오야지 넌 벗어나지 못해 익숙해 저리 우린 치우칠 때마다 온 힘이 깨엄켜들어 아직도 난 이 손에 난 넌 부서지 마봐 너에게 지킨 아픈 아픈 이 손에 봐 여전히 내게 이 자리 끌리고 내려와 불이킬 수 없냐 기쁨 잔쳐 아직도 네 손에 넌 깨끗깨끗깨끗깨끗깨끗 숨어 없는 너희 너리 내려가는 너희 숨어 없는 너희 아직도 네 손에 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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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